와 민철이 뭐야? 요새는.. 와 민철이.. 마토랑 같이 오시게 받았나 본데? 둘이 뭐야? 둘이 뭐야? 근데 난 저거 무슨 조합이에요 여러분들? 왜 갑자기 왜 공개적으로 저러는 거예요? 공개적으로는 뭔들이냐? 그러니까 원래 뒤에서 하다가 갑자기 공개하네? 왜 이렇게 티를 내는 거야? 근데 뒷자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나요? 몇 개예요? 무슨 말해보세요? 3333개예요. 어? 아 이거는 잠깐만! 뭐 씨브놀이가 뭐야? 아예! 자 우선 엔트리 좀 야무지게 짜주실 분? 혹시 토트리 되나요? 토트리 하세요. 토트리?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토트리 해봐! 어차피 랜덤인데 뭐 어때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내가 짤게! 잘했어! 김지성! 태경 1점! 어? 좀말 잘 짰다! 어? 좀말 잘 짰어! 야 먹으면 토마토 떼주나요? 민철씨? 좀? 예? 아 좀 떼주죠. 어 오케이 너무 좋네요. 김지성? 아 근데 김지성? 도재경이 형 김지성 어떻게 이겨요? 재경이 형. 나 너가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앞사랄 것 같은데? 이게 어떤 운영이야? 어 요새 형. 아 나도 형 따라서 요새 아비터 하고 있는데. 아비터? 나 아비터 안 했는데. 예? 아리스도 안 했는데. 아 이거 히드라가 올라와 있으면. 아니 아 이거 아홉시도 지금 저리만. 아니 다 다크 먼저! 다크 먼저! 다크 먼저! 다크 먼저! 오버 없다고! 택시해! 제발! 오버! 다크 먼저! 야 들어 왜! 아 들어 왜 그래! 아이 씨X 다크를 넣는 것도 못해! 다크 먼저 들어가보라고! 다크 먼저 들어가보라고! 다크 썰어! 썰어! 아홉시 깨지긴 하는데 이걸로! 동력이 너무 깔까부켰다! 아니 원래 깔끔하게 밀 수 있었는데! 아 근데 이렇게 동력 다 찍었다. 나만 다 썼다. 오빠가 이겨야겠다. 이겨줘. 그렇지. 용이 오빠! 응? 재졌어요. 미안해. 아니 왜 코라박 했어요. 코라박 해야 이기니까요. 네. 나 토스트라 당했다. 라군이가 왔으면. 와.. 왜 트러븐 안 왔어? 어 라군이 왔으면. 어 트러븐 왜 안 왔어? 지금 와봐 지금이라도. 지금도 와봐 지금이라도. 지금도 와봐 지금이라도. 지금도 와봐 지금이라도. 지금도 와봐 지금이라도. 아 개짤막인데? 뭐야 뭐야. 마인 없다 오케이. 거의 마인이 없다 그리고 저 중간에. 이겼다 이겼다. 와 도리아키 씨발놈. 아 이거 뭐야. 존나 잘해 도리아키. 갑자기 물량이 미친놈이라니까. 물량이. 야 민철아 도맨 두 번째로 야무지게 뽑았네. 이재호 맞추고는. 근데 장난쳐 없으면 도제옥이죠. 김태국이지. 아 나 운막이는 집 좀 하지마. 마토 이 새끼 왜 다른 사람한테 자꾸 시그널을 보내. 근데 재호 이길려면 일단 도맨 뽑긴 해. 그치 근데 도제옥이 테란전 괴수니까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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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덕중 형 화이팅. 응 해볼게. 자 믿어. 왜. 2대의 적을 하고? 아 왜그래. 누구. 토마토인가? 어. 2대의 적을 하면 돼요? 저는 2대의 계획이야. 아 왜 그래. 윤종이 잘해. 저 이번에 진짜 10창에서는 안 합니다. 민철이랑 팀하면 10창 예설때문에 못 펼쳤단 말이야. 근데 안한지 좀 되긴 했어요. 아니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위책감 듣나니까. 그런가? 봤다. 보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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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m fromムc. 보였다. 주교imp. 스파었고. 보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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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 밖에 누굴는데? 한숨 쉬지 말라고? 나도 모르겠는데 한숨이 나왔네 이게? 드라곤 형 무서워 형 형 잠깐만 적절!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도망가 빨리 기여가 빨리 기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코멘트 낀다고? 코멘트 일단? 바로 내리면 되는데? 어 고쳐져? 아니 어 깨긴 깨? 깨긴 해야되는데 아 안돼 어? 아 근데 다 죽었다 아 됐어 아 아직 2대 이하 형 롤렛 잘 팔아 롤렛 잘.. 롤렛 잘.. 롤렛 잘 타볼게 아 그럼 약간 남아 안나와볼게 재욱 형 끌어오자 도재욱! 도재욱! 아 나이스 아 이거 크로그 빨리 비벼야돼 못 오기 못 오기 못 오기 아 들어오면 좋댄다 오 아니야 안이 집었어 나이스 잠깐만 오히려 이득이야 오히려 이득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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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와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야 마트리 끝난다 다 끝난다 아 아 아 왜그래 왜그래 아 아 제발 그래도 어 그래도 아니 뒤에 오드라 오잖아 뒤에 오드라 오잖아 뒤에 오드라 오잖아 됐어 뒤에 오드라 오잖아 아 됐어 됐어 됐잖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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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아 아 나이스 오늘 여긴 포드나 아니 도재욱 존나 잘 뽑았다 민철아 도재욱 유재욱 2승 0패? 오늘 먹으면 당신 때문이다 보리압기 아 오늘 도재욱모드로 가자 위너스 위너스 손봉 육숙 옆에 가자 안되겠다 점신량 상돼서 꿀 빨아야 되는데 아 한 번만 먹여줘 다음에 꿀 되난 세수께 precisamente 저저전도 요새 안주는 거 같은데 다 박았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한 번도 정복중이 100개고 맞지 정복중이 난 제일 이해 안 되는거야 벽이 저저저 못한다 그리고 비밀 수타 못한다 난 이깐 오오 김윤중 수타 못한다? 어 그건 이해가 안 돼 인정 인정 아니요 이거 일단 잘 해볼게요 어! 어!? 아 이 게임... 진다고? 와... 나 미쳐 보겠다! 아니 근데... 200... 그 뚜럭킹 어떻게 두럭게... 내가 해볼게! 오케이! 아니 저... 셔틀이었던 것 같은데? 셔틀 하나가 뒤에에서 하나... 놀고 있긴 했었어 아... 진짜... 예빈이 다 쓰면 됐는데... 일단...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제발 점심 한 번만 해줘 아 그냥 안 가면 되는데 아 나이씨 손이 좀 꼬인 것 같아 아 맞아 거기서 뚫을 때 좀 뭔가 그니까 아 아 가지 말 걸 그냥 한 대 바꿔줘 자 달려 20 5대 20 아 근데 피 많이 빼났네 2대 빼났네 오 2대나 쳤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넥 오 한 대 오 야스 어 점심컨 좋은데 어 뭐야 느낌 좋아보이는데 아 근데 우리 남매당 넥서스 제발 지워지지 않나 이거 지워지 아 왜 움직였어 돈 있어? 돈 이제 냈어 지워지워지워 풀어도 위험한데 아 말리는데 엠베 지는거 아니야 어? 이러고 노사업로보 하나요? 사업로보 하나요? 사업로보 근데 코멘트도 차이가 별로 없다 찌르기를 은근히 많이 해서 오 근데 원주로 오는데 지금 가보면 어떤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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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 없을 때? 지금? 아 왜왜 지진안쌌 어? 어 좋아좋좋좋좋 어 좋아좋좋 어? 어 컨 너무 좋은데 정신? 이거 벌초 못잡아? 아야 민희 총불비치면서 못잡았나 아깝다 두번째 들어 오는데 지금 벌써 벌초야 벌쳐봤다? 어 벌쳤네? 뭐야 뒤에 투들어오면은? 어 이 게임 난 괜찮아 보이는데? 이미? 이미존? 아닌가? 이미존 같은데? 이거 압박하면 어떻게 해? 아 근데 더 드라피형 많이 빠지면 이 스키가 많이 없단다 아 죽나? 어 쉽고 좋아 어 그래도 그냥 빼자 그냥 빼자 근데 뭔가 테란도 좋아보이네 뭐 범퍼야죠? 어 우리 선셔틀 선셔틀 어 벌쳤나 땄다! 나이스! 나이스! 마인 제거 마인 제거 마인 제거 아 뭐야 어 뭐야 어 제거했어 아 죽지만 하면 돼 죽지만 하면 돼 오른쪽으로 갔어 피형 못 죽었어 피형 못 위에 드라마 더 있어 어 지금 오는데 우리 상대한테 오는데 2개까지 이거? 2개까지 이거? 리버 어 게임 괜찮지 않나 계속? 괜찮은건가? 제가 리버를 좀 맞게 한건데? 리버 좀 생각보다 빨라 아 아 마인 밟히는데요? 삼땡이? 어쩔 수 없나 저거는? 아 이거 마인 밟는거 아니야?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추드라 가도 돼 이거? 마인 또 밟을 텐데? 하나씩 밟겠다 이거 사이좋게 오! 오! 오 뭐야! 오! 와 이게 오 근데 마인 안 터진게 어디야 이거 진짜 오 세개 오 내리고? 어? 반응이 없는데? 오! 오! 하나 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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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미 이렇게 많이 털었는거 많이 잡았는데? 아 근데 본진에 또 들어가도 됐는데 본진에 딱 들어갔으면 더 털고 느낌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난 더 좋은 느낌을 원해 인구.. 아니 인구 많이 차이잖아 지금 저 때 몇인데? 80 대 56 오? 괜찮네 이게 오케이 이거 오태인거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리버 몇 킬일까? 저거 궁금하네 7킬 한거 같은데? 7킬 7킬 8킬 8킬 어? 잠깐만 10킬 오 저거 뭉쳤다! 오! 15킬 나이스 20킬 나이스 20킬 와 리버가 어떻게 이렇게 잘 터지지? 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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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리버 하나 나와있고 셔틀만 나오면 근데 저거 드랍십이긴 한데 괜찮을려나? 네 이거는 더 드랍십이긴 한데 아 우쩌봐 아 근데 이거 안 죽죠? 아 잘 죽어 본인 투석검잖아 근데 드랍십이 난 무서운데요? 드랍십이 진짜 우리도 20킬 당겨야 돼 우리도 20킬? 똑같이 20킬 똑같이 20킬 뭘 생각할까? 아니 속셔를 안 했나보네 아직도 속업이 안되네 아 우리가 드랍십이 칼나나 근데 리버랑 이거 딱 그 이거 딱 만나는 느낌으로? 빤나무 어 형 바로 반응 반응만 점중형 오케이 됐다 그렇지 오히려 좋아 나이스 드랍 드랍 아래로 어 제발 오 오 어 코지 저 안 보인다 어 리버도 방금 미네랄 통과했다 속셔된거 아니야 방금? 속셔된거 아니야? 모르겠어 못봤어 안된거 같았는데 코지 지어야지 아 아직 안됐어 안됐어 안됐어? 코지 안 지어요 그냥 뚫키 같은데 단지 그냥 뚫키? 어 뚫키인데 12시 들어가도 되게 두건데 아 뚫키? 왜 왜 이번에 뚫키도 괜찮을거 같애 뚫을거 같애 원 원팩토리라서 원이도 잘 근데 그냥 3컵 먹을때 뚫으면 되잖아요 그쵸? 아니 먼저 갈수도 있어 아 앞마당으로? 어 투춰됐다 투춰됐고 어 어 뭐야 저거 리버로 방금 많이 때렸어 어 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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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본진거 형 본진해야지 형 드라군 있잖아 아래 아 잘 펼쳤다 그래도 드라군 좀 때려봐 2킬 3킬 밖에 안당했어 3킬 밖에 없어 3킬 밖에 없어 이거 그냥 상대 마당 꽂아도 이익것같은다 이거 그래요? 아니 탱크 6개인데 2 2 셔틀 3 셔틀 3 셔틀이니까 3 셔틀이긴 해요 10질러 10질러 원니버니까 그냥 뚫지 않을까 음 가려고 하는데 가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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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베슬까지 일단 나왔고 준비하는거 같아 지금 갈려고 풀홍부도 근데 엄청 쉬고있는게 갈거같다 방 뚫러올것 같은데 50차이인데 그냥 뚫지 아 근데 어쩌봐 셔틀도 3갠데 셔틀 조심 밑으로 가서 왼쪽 꽂자 왼쪽으로 해가지고 본진 아래에서 이렇게 딱 오는게 어때 어 나쁘지 않아? 이거는 셔틀 내리기만 하면 소모를 못할 수가 없는데 아 근데 이거 같은 방향으로 가면 불안한데 돌려서 점사도 돼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좋아 아 마인 오 야 마인마인마인마인 아 꺼 이거 없어 하나 밖에 없는데 못 뚫었는데 아니 뚫었지 됐는데 뚫어도 될거 같은데 어? 못 뚫었다 싱크만 뚫어주면 되는거 아니야 이거? 들어보세요 왜 테란 공격이야? 어 우리 풀옵을 너무 많이 쉰거 아니에요? 테란 600에다가 트리플을 지으면 먹을 수 있지 않나? 아 이게 저거 같아 뱀서워크 티템인데 어 아 아 이게 어 어 저거 같애 도래 가보자 흔들면서 아래 흔들면서 어 엇 어 엇 가보자 가보자 11킬! 아모리! 공석범! 이거 깨면 진짜 좋다? 리버 태우고 아니 마린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러면 다시 뭔가? 리버 빼자! 리버 빼자! 못 살려? 아 우리 드랍시 왔구나 드랍시 와갖고 뺐다 그래도 우리도 살았어 30대 140? 결국 이걸 뚫어야 되나?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? 뚫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형 마당 마당! 어 마당! 어 너무 귀찮은데? 아니 테란님 방업이 안 되는데 은근히 커 아 근데 왜 이렇게 뚫기 빡세 보이지? 차투리 들어왔어요 아 지금 안 싸우면 안 돼? 아 지금? 벌초 죽이면서? 아 근데 철 다 살 때 철 죽었어 테란 이걸로 많이 뚫었는데? 어 벌초 대박났어 여기까지 해야되지 않아? 스톱 한방금만 더 스톱 한방금만 더 스톱 한방금만 더 어 스톱 다했다 여기까지만 해봐 110대 90 뭐? 110? 120.. 130.. 90.. 이제 찍어서 130인 거 같아 일꾼 안 찍고 올인이야 뭔가 느낌이 여시도 더 많은데 테란 일꾼이 아예 없긴하다 팩도 여섯 갠데? 이거 못 막는게 빨리 안되잖아 간다고 지금? 아 이거 안지 않아 정신? 어 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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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여시라고 돌리자 셔틀 한번 응 그치 돌리면서 하자 좀 더 데려오지 시간은 너의 편이야 정신에 아 본진 드랍십 질러 탁 조금만 더 뭐야 랠리이 저거 나이스 거기 뛰어만나도 이득이야 그걸로 지졌어 됐어 야 이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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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았다 안죽였어 안죽였어 레이스 찍은 듯? 번지기 괜찮은데 결국엔 이길거 같애 테란이 SCB가 없어가지고 결국엔 이기는게 나? 변하네 많이 어? 마머리도 없네 마머리도 없네 마머리도 안지웠어 가지고 아 쭈이 얘야 이렇게 와 근데 센터 이거 자리 근데 너무 요시 근데 에시비 근데 이거 꽃발리도 나쁘잖아 어 괜찮아 인구도 대기야 8킬야 8킬 8킬에서 8킬 한방 더? 없네 왼쪽거 셔틀 내꾸면 안돼? 여기 스토어 한방 4킬 나이스 이 정도 마라의 정도 아 왜 안죽어 근데 센터를 결국에 뚫어야 이기는 그냥 오른쪽으로 가서 아니 근데 지금 그냥 밑으로 들면 안되나? 오른쪽 밑으로? 저기 마인만 지어줘도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인구는 177 대 113 근데 이게 아 이겼다 선수가 질 수가 없잖아 이게 이 싸움을 맞죠 이겼지 이겼지 사람이 방해 없기 땐 보다 이거 공 2 옆밖에 안 돼 나 그새 형 말 못 믿겠어 아 아 아니 아니 왜 그래 병아 아니 왜 그래 병아 마납 돼 있어 토스? 마납 돼 있어 돼 있어 돼 있어 돼 있어? 아 아 아 내려 내려 아 아 테라니 아 테라니 아 근데 인구수가 130인데 테라니 이제 슬슬 뚫쳐 이제 그냥 와 우리 마담도 말랐고 이건 박아야 돼 지금 지금 박아야 돼 세트로 200이에요 지금 200 지금 하면 되겠다 그냥 질러야 돼 박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번 그냥 뚫을 것 같은데 박으면 그냥? 응 가자 가보자 질러만 잘 내려줘 해야 될 것 같아 앞마당에 저거랑 같이 해서 가보자 질러만 잘 내려오 가보자 점심 찾아 가야돼 헌재가 가득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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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라니 자리가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셔틀 맞아서 그냥 뚫을 것 같아 그래요? 가자 근데 마인 제거 잘하고 아 근데 옥저버가 왜이렇게 잘 뚫리지 그냥 뚫었다 그냥 뚫었다 그냥 뚫잖아 그냥 뚫린다 뭐야 그냥 뚫린다 그냥 뚫래 왜이렇게 뚫린다 뭐야 9월 4일 어떻게 잘 뚫리지 와 근데 이재호 킬러네? 진짜 킬러네 와 나 이재호 킬러 역시 와요 12시꺼 돌아서 오겠다 12시쪽으로 12시쯤으로 12시쯤으로 이걸 안나가? 한번 또 꼬라받길 기다리네 1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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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정신 왜그래 잘했어 와 잘했다 오자 질러 오자 끝나겠다 이제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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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코멘트 들고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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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시 10시 왜케 안나가 우리도 좀 쫄리나 보다 안들어가네요? 어? 무서워 나 이게 마이인이 좀 쎄 생각보다 그니까 마이인이 저게 진짜 말이 안돼 셔틀도 없으니까 못들어간다 토스도 어 어 나왔다 나왔다 이제 나왔다 토스 셔틀 나왔어 야 언덕마스 구했다가 12시에 구하면 돼 야 벌초 돌리는거 봐 아니 그냥 아따지 멀티하단거야 멀티는 표 내문데 아 아스티노가 멀티하네 멀티하자 멀티 돌리는거 보고 아 여기 3드락까지 있네 여기 오 뭐야 나이스 어 템프 마인으로 나이스 나이 정신 잘하네 되게 잘하는데요? 멀티 먹으면 안되나? 하나 더 안전하게 멀티 피자고 아니면 그냥 200 모아서 한 번 더 뜯나요? 멀티 피던가 해줘 이거 탱크 하나가 혹시 아니구나 안닿네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멀티? 어 어 혹시 몰라서 한 번 슬쩍 봤어 근데 안닿네 어 근데 업이 우리가 낫자 우리 3일 업이야 오케이 잘 찍었다 우리 찼네? 아 그냥 그냥 타 에이크 주세 뭐가 무서워 왜 이렇게 쫄아있어 어 좀 못할게 아니 아니 왜 웃었다는데 왜 왜 널 알겠어 왜 이렇게 웃어?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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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란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솔직히 들어가는 거 좀 빡세긴 하지 이게 어 어 사실 들어가는 거 테란이 원하는 플레이니까 그치 겉들어도 이제 멀티 하고 가는 게 좋아 맞죠 맞죠 음 안정은 안정적이잖아 천천히 하지 않았네 멘토 생기니까 그래 멘토 스스로 봐야돼 그래 어차피 이게 언덕 올라오면 그때 싸워도 되잖아요 아 삶 위협이래 아 아 마이네 어 귀찮은데 어 나이스 벌칙 다 땄어 아니 왜 이렇게 게임 귀찮게 해 아니 태워 아니 뭐 일로 드는 거야 왜 안나가 채우야 아 진짜 이게 유부남의 삶인가 나오네 의완대 2배 나온다는 어 이젠..나와서 이제 지쳐야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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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게임 조금 안다갔대 이거 가자 이제 이거는 우리.. 우리도.. 우리도 가야돼 어 지금 해봤잖아 좀비 아까 꽂자 힝 자꾸 귀찮게 하잖아 200 대 100 인데 아니죠 이거 토스 업도 좋아서 저는 안좋았어 메빅 그 가까이 언더탱크 여기도 언더탱크긴 해가지고 이건 구도가 또 아 오케이 자 들어요 오오오 나이스 와우 근데 너무 잘 싸웠는데 확실히 이게 넓어가지고요 세분도 살았어 오 넓은게 좋긴하네 와 근데 어떻게 이게 근데 싸움이 테랑 효수 병력이 이렇게 많이 죽어요? 근데 테랑 그냥 말이 안되는데 오오오오 어 지지스캔 나왔다 어? 얘? 아 아니야 아니야 다오씨가야돼 테랑 포기안했어 잠깐만 잠깐만 다오씨로가 다오씨로 다오씨 몰라? 아니 잠깐만 포기안했는데 아니야 다오씨로가는데 아 지금 스캡뿌리고 포기안했어 테랑은 어 잠깐만 형 어 잠깐만 다오씨로가야지 그래도 왜? 뭐해?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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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다오씨 몰랐으면 또 이상해졌다 진짜 저온이 한군데 됐어 아니 이거를 아 좀 지지좀 빨리 쳐 지지좀 아 도맨 요새 도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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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승 0패 도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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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도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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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맨